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최근에 강의에도 올라간 것 같아요 자유와 평등의 이야기 자유와 평등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주제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유와 평등 여러분 자유와 평등을 뭘로 봐야 우리가 제일 자유와 평등을 잘 볼까요 제가 요거를 양심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강의 한 거 최근에 올라간 거 보셨어요 자유와 평등의 더 중요한 핵은 양심이다 양심에 입에 대한 자유와 평등은 어차피 몰이배들의 도구일 뿐이다 자유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평등이 왜 중요할까요 이 두 모토가 왜 우리가 앞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하고 대동세계를 건설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때 왜 이게 기반이 될까요 자유와 평등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양심과 함께 해가지고요 자유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자유 제일 본질이 뭘까요 자유를 강조하는 나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거칠게 생각하면 이래요 자유 나는 내 사유 재산 내가 내 마음 내 거 갖고 싶고 내 권리 마음껏 누리고 싶어 근데 그럼 평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으면 난 내 거 추구할래 내 마음대로 내 욕심 챙길래 그런데 평등이 들어가면 이게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을 이루면 재미있어져요 균형을 이뤄야 재미있어요 왜냐 자 나만 자유 있냐 모든 사람이 자유 있다는 게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이 자유랑 떠나서 따로 있는 덕목이 아니고요 자유를 주려면 모든 국민들한테 자유를 인정해 주려면 너희들한테 모두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를 평등하게 갖고 있다는 걸 자유를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도 자유를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평등이 등장합니다 자유는요 여러분의 자립성 그 한 올바른 국가의 모든 국민 시민은 스스로 주인이다 자립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고요 평등은요 공존 화합이에요 공존과 화합이에요 자유를 지닌 존재들이 공존하려면요 화합하려면 공존하려면 평등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너희에겐 자유가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자유가 평등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재밌지 않아요? 이런 생각도 밥 먹고 가끔은 해볼 필요가 있는 생각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 양심과 결부시켜서 이해하더라도 나는 양심의 자유를 구현할 거다 난 내 양심대로 살 거다 그런데 지금 이게 헌법에 있는 양심의 자유와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요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신념 양심적이냐를 보지 않아요 그냥 신념이에요 보편적 양심은 아니에요 개인적 양심이지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는 보편적 양심입니다 인류 보편의 양심 내가 당하기 싫어니는 남한테 하지 말자는 보편적 양심 그 양심을 구현할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의 가장 고차원적인 영역은 그리고 평등의 고차원적인 영역은 그러한 자유의 평등입니다 그런 자유를 모두가 갖고 있다 너만 갖고 있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 양심을 구현할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모두가 서로 이건 평등하게 갖고 있는 이 자유 외에 평등하게 갖고 있을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불평등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머지를 평등하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인간이 가진 이 자립성 이 부분을 우리가 평등하게 인정해 주는 거지 다른 거를 평등하게 만들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산주의가 돼요 이해되시죠? 다른 걸 평등하게 만들려면 공산주의가 돼요 아니 차별성 있는 게 당연한 거를 평등하게 억지로 만들려니 공산주의가 되죠 우리는 인류 보편적 양심을 스스로 주인이 돼서 구현할 자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거는 평등하게 갖고 있다 이 자유를 평등하게 갖고 있다 이게 대동세계의 기초가 될 겁니다 이럴 때 이 자유와 평등은 대동세상의 기초가 됩니다 낙원세상의 기초가 됩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너 인생의 주인은 너지 너 인생의 주인은 너지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너도 자유를 갖고 있고 나도 자유를 갖고 있지 자유라는 게 뭐죠?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 유자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양심이 시켜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양심이 시켜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양심이 시켜서 움직이는데 그럼 훌륭한 양심 시민일수록 자기 양심에 복종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양심에 복종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자유고 모두가 다 자기 양심에 복종할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결정할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대동세상의 기초가 되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게 아닌 자유와 평등은요 제한적이고 악용될 여지가 너무 다분합니다 결과물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면 되겠어요? 사람마다 노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성과가 다른데 결과물을 억지로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공산이죠 생산수단의 공유, 재산의 공유 이렇게 되면 누구도 의욕이 안 납니다 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못된 것 같으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양심 구현의 주인공이어야 되고요 남들도 다른 각자 자기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걸 인정해 줘야 되고요 나아가서 각자 모두 다 진정한 자유를 평등하게 동등하게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고요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리이타 아니에요? 자리이타 나도 부처되겠다 나도 내 양심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게 부처죠 성불하겠다 너희도 나랑 똑같으니까 모두가 다 부처되자 이게 이타예요 자리이타 성불재중 나부터 성불하겠다 이게 나의 자유예요 나의 자유의 선언이에요 자유의 발현이에요 나 자유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처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자유를 완전히 누린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타인의 자유까지 다 보장해 주는 사람이 진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남을 다 구제하니까 중생 이게 자리이타죠 맹자가 그래요 독선 귀신 세상이 암울할 때는 나 혼자만이라도 선을 지키겠다 세상이 내 말을 들어줄 때는 겸손 천하 천하와 더불어 선을 나누겠다 왜? 우린 평등하니까 나만 누려서 안 되니까 일단 나부터 자립하겠지만 너희도 나와 똑같은 자립하는 주체라는 것을 너희도 알아라 나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독선 귀신 홀로 홀로라도 자신을 그 자신을 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자유니까 내가 양심을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독선 귀신 겸손 천하 그런데 왜 조금이라도 여건이 허락하면 천하와 누려야 되느냐 천하 백성 모두 함께 이 선을 누려야 되느냐 우린 평등하니까 우린 평등하니까 그래서 홍익인간 이념이 나온 겁니다 이걸 종합하면 홍익인간이에요 자유와 평등을 다 합치면 홍익인간이에요 그냥 하나로 얘기하면 양심이고 홍익인간이에요 양심이 홍익인간이죠 나만 나만 선하게 하고 나만 주인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일은 내가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말 듣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먼저 주인이 돼서 남들도 주인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남들이 주인 되게 도와주는 거 이게 대학의 도 홍익인간 이념을 고스란히 담은 게 대학인데요 동양고전대학 대학에서 뭐라고 했죠 진정한 천자라면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대학의 이념이 뭐죠 자신의 밝은 덕 자신의 양심을 온전히 먼저 밝히고 자립성 자유 자유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자기 양심 자기가 밝히겠다는데 아무도 못 막아요 공자님도 얘기합니다 내 목을 자를 수는 있어도 내 목이 도랑에서 굴러다닐 수는 있어도 뜻 있는 선비라면 그 의지는 절대 못 뱉는다 자유니까 양심하겠다는 자유를 누가 뺏어요 탄압하고 짓밟아서 죽여도요 죽여도 몸뚱이를 죽이는 거지 내 자유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양심하다 죽을 거거든요 죽는 순간 아무리 저를 독가스실에 넣어도 양심하다 죽을 거지롱 욕심 안 따를 거지롱 이건 내 자유입니다 명명덕 명명덕 내 양심을 밝히겠다는 나의 이 자유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자유를 갖고 있나요 모두가 갖고 있으니까 명명덕 다음엔 신민 그 새로워지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을 도와서 새롭게 도와서 지어진 선 우리 모두가 함께 선을 누려야 됩니다 나도 선하고 너도 선하고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유교는 선을 강조하고 불교는 깨달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자각각타 그러죠 나를 깨닫게 하고 각타 남을 깨닫게 하고 이게 자리이타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양날개로 대동세계를 구현하자 홍익인간이념의 양날개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자리와 이타는 유교식으로 말하면 수기와 치인이죠 명명덕과 신민이라는 게 수기와 치인이죠 자 어떠세요 이 정도로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양심 시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시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깨어있는 시민이에요 양심 시민이라는 건요 스스로 자립하는 스스로 홀로 선 시민입니다 양심에 기반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공은 자기란 걸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나라에 있어서도 주권을 깨닫는 겁니다 우주적인 보편적 양심을 가지고 나라의 진정한 주인 노릇하는 게 주권입니다 주권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고 양심의 자유도 내가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진정한 주권자가 양심 시민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도 나와 동등한 양심 시민이라는 걸 자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 그게 평등 이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평등은 자유의 평등이에요 다른 평등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일이 꼬입니다 너 인생의 주인공이 너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내가 내정 간섭해가지고 너의 나라 한 개인도 하나의 왕국이잖아요 너의 나라를 내가 다스려주면 안 돼요 그거는 양심 시민이 할 짓이 아니고 보살이 할 짓이 아니고 분자가 할 짓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스스로 자기를 닦아서 남을 도울 뿐입니다 내 우주 잘 관리하는 게 내가 할 역할이에요 자 보세요 한자로 개인계자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 고자가 이렇게 읽으면 재밌어요 이 고자는 뭘까요? 나라입니다 이거 하나가 옛날에는 이것만 해도 나라국자예요 그런데 오래된 나라래요 견고한 나라입니다 방비를 잘해서 견고한 나라 자기만의 법이 있고 자기만의 주권이 있고 자기만의 영토가 있고 확고한 자기만의 나라예요 사람마다 하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계자예요 사람마다 하나의 견고한 자기만의 프레임과 법과 자기만의 삶의 결을 갖고 있는 각각이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하나 개인이 자유성을 갖고 서로 공존할 때 자유와 평등이 구현되는 거지 자유와 평등을 아무렇게나 써먹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자유 빠지면 큰일 난잖아요 자유는 왜? 자유가 들어가야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건 거의 뭐 내가 여자라는 걸 드러내기 핀을 하나 꽂고 있어야겠다 수준이죠 못 알아볼까 봐 혹시 공산국가 될까 봐 자유를 강조하는 이런 자유 아닙니다 그럼 평등을 평등을 혐오하게 돼 있어요 평등은 공산주의의 가치니까 혐오한다 자유라는 게 빠지면 혹시 우리나라가 공산화될까 봐 그런 의미의 자유와 평등이 아닙니다 원래 이 자유는 자립성이오 평등은 공전화합이란 걸 누가 얘기할게요 한 나라와 더불어 모든 나라들이 영국 평화를 누렸으면 하는 칸트가 주장한 겁니다 칸트와 유학은 하나로 꾀져요 칸트 내면에 뭐죠? 칸트의 자립성은 뭘 기반한 거죠? 인간 한 명 한 명이 자기 내면에 있는 최고의 선을 구현할 때 진정한 자립성을 갖는다고 봤고 그게 진짜 자유라고 봤어요 즉 제가 한 얘기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칸트의 주장과 유교의 주장과 불교의 주장을 합쳐서 얘기합니다 근데 세계법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했던 칸트 철학 영국 평화론 이런 게 있죠 칸트의 주장 칸트와 유학 동서양의 만남 자유 평등을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렇게 협소한 개념으로 쓰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악용하시는 거예요 뭔 자유인데요 내 재산 마음대로 불릴 자유 그러니까 평등이 나오는 거예요 너만 자유 있냐 남들들의 자유는 인정 안 해주냐 너희만의 불을 독점하냐고 평등이 치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치고 나온 평등은 또 뭘 주장해야 돼요 이 불을 뺏으려고 그래요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둘이 놀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똑같은 수준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탐진치의 기반을 각자 사기 사용만 추구하는 자들이 자유와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진짜 자유와 진짜 평등은 칸트 유교 불교를 합쳐볼 때 제일 원만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다 해서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이게 뭐라고요 홍익인간 인형이다 우리 고조선의 홍익인간 인형 고조선인 거지 원래 조선이에요 우리 조선의 홍익인간 인형 옛날에 있던 조선이라는 거죠 이시조선이 아니라 고조선의 홍익인간 인형이 그리고 고조선 이전부터 있었죠 환웅이 처음 주장한 거니까 고조선 이전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우리 결의의 최고 성인이자 천자이신 환웅이 천황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홍익인간 얼마나 대승적인 이념으로 무장된 나라입니까 이런 데서 자유와 평등을 이렇게 저질러 쓰시면 좀 불쾌해하시고 하셔야 돼요 서구에서 민주주의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주주의는 맹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시대에 맞게 표현된 것 뿐이죠 이 시대에 맞게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려면 홍익인간 인형 말고 뭐가 있겠어요 널리 인간을 이룩게 하라 왜 너희는 하나하나가 자립된 자유의 주체니라 너희의 자유는 하늘로부터 천부인권 똑같이 받았다 평등하다 잘나고 못난 것 없이 평등하게 소중한 각자의 우주를 지닌 존재들이다 자유의 존재들이다 이게 자유 평등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